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어부왕 오르세입니다. 자 2025학년도 9평 총평으로 수능의 씨앗을 찾아라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평가원 시험 끝에 총평을 대신하는 사실은 총평이기도 한 난이도가 어땠다 난이도가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떤 출제의도를 가진 문제가 나올 것 같아 어떤 느낌의 문제가 나올 것 같아 라는 것보다는 한 문제 문제 안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어떤 출제의도가 있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면 쉬울 수 있어 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쉬우면 쉬운 대로 사실은 이러한 무서운 출제의도를 갖고 있으니 충분히 수능에서 난이도 조절상 어려워질 수도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9평은 대체로 쉬웠고 쉬웠지만 그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매서운 출제의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9평의 전문항의 분석과 그 문항들을 커버할 수 있는 개념 그리고 기출들 그리고 엔제들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를 탈탈 털어주는 9평2 수능이라는 강의를 개강할 거다 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곧 개강이 되어서 바로 다음 주 수요일 완강이 될 예정인 그 강의에서 더 자세히 해줄 거기 때문에 보통 선생님이 지난 6평처럼 수능의 씨앗을 찾아라 에서 하던 것보다는 좀 더 간단히 할게요. 압축적으로 빠르게. 그래도 문항 안에 어떤 출제의도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페이지 4문제 중에는 각각 출제의도가 있다라는 거 물론 전문항 해설로 모두 해설에서 올려놨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각각 출제의도가 있어 라고 설명을 하는 중에 첫 번째 페이지는 이 3번에 그래도 꽤 괜찮은 출제의도가 들어있다. 등비수열이 좋아졌고 A2, A3, A4 라고 하는 3개의 항을 곱하면 8이 돼 A3의 3제곱이 8이야 라는 등비중항을 출제했네 라는 이야기를 해설강에 해놨습니다. 이 문제는 등비중항을 사용한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아주 사소한 차이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그 차이가 점점점 문제풀이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첫 페이지지만 등비수열도 등비중항이라는 개념이 있었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출제 포인트는 등비중항. 등비수열은 유독 중 것과 원하는 것의 관계를 잘 봐야 된다라고 했었어. 자 4번 문제는 지나가고 곱미분 그리고 일반각에 대한 삼각비 부호조심에 대칭성을 이용해서 파이 플러스 세타를 세타에 대한 새로운 삼각비로 바뀔 수 있느냐라는 출제의도까지 7번 분리된 함수의 연속성 각각이 연속이니까 분리된 기점 4에서만 연속을 체크하면 돼. 8번 로그2에 A 로그A에 E 라고 하는 밑변환 공식의 밑과 진수가 바뀌어 있어. 그러면 역수관계야 라는 걸 이용하는 문제. 로그의 연산법칙은 지수법칙보다 훨씬 낯설 수 있는 오직 고등부교과과정에서만 배운 거기 때문에 로그 연산법칙이 잘 출제가 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밑변환 공식의 활용인 밑과 진수가 바뀌면 역수관계야.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 문제는 정적분의 성질이 출제된 거야. 0에서 1까지라고 하는 아래 끝, 윗 끝이 같은 정적분이잖아. 정적분의 성질은 실수배에 대해서 그리고 합차에 대해서 존재해. 그래서 앞에 있는 5를 안으로 끌어놓고 그리고 차를 하나로 합쳐서 0에서 1까지의 하나의 함수로 표현한 다음 계산하면 훨씬 간단하다. 출제의도는 정적분의 성질. 오케이. 자 10번은 ABC라는 삼각형이 좋아졌는데 이 ABC라는 삼각형은 아무 삼각형이야. 그 안에 수선을 하나 만들죠. AH라는. 지금 이제 해설강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총평을 하는데 늦게 들어와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새벽이거든요. 그래서 배가 너무 고파서 지금 목소리에 힘이 안 들어가요. 그래도 선생님이 안 중요하면 보통 쉬우면 목소리가 좀 낮고 어려우면 목소리가 막 올라가는데 지금 목소리가 낮은 게 안 중요해서 안 어려워서 별로여서 이런 뜻이 아니라 중요한데 이 힘이 목소리가 세게 밀어 올려줄 힘이 딸리기 때문에 그냥 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들으시면 돼요. 자 10번 문제는 구분해야 돼.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 배운 정삼각형, 이등변삼각형, 직각삼각형 그 세 개의 삼각형에 대해서는 사코법칙을 쓸 필요가 없어. 이들을 분석하는 데에는 사코법칙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중등 과정에서 그 세 개의 삼각형을 분석하는 데에 사코법칙은 사용하지 않은 거야. 하지만 아무 삼각형의 각과 변의 길이를 알기 위해서는 각의 크기 변의 길이를 알기 위해서는 사코법칙을 써야 돼. 그래서 이 문제는 ABC라는 삼각형에 AH라는 수선을 작도하고 왼쪽 오른쪽에 나오는 직각삼각형의 성질을 사용해 세타에 대한 사인빛, 빛변분의 높이, 그리고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가지 중등 과정에서 배운 걸 사용하고 실제 사인법칙 딱 하나만 사용해서 ABC를 분석하죠. 사코법칙은 아무 삼각형에서 사용하는 거야. 그 아무 삼각형마저 분석하기 위해 우리가 배운 게 바로 사코법칙이야. 알겠죠? 자, 11번은 각각의 위치함수가 주어져 있지만 두 위치함수의 차라는 새로운 위치함수를 만들어서 두 함수의 차라는 새로운 위치함수를 미분한 속도함수를 미분한 가속도 두 함수가 만난다. 위치가 같다라는 건 X1과 X2가 같다라는 건데 X1-X2가 0이 된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잖아. 그래서 X2-X1이 0이 되는 T값을 계산하고 X1-X2를 미분하면 V1-V2가 되고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 A1-A2가 돼서 결국 문제가 원하는 게 X1을 두 번 미분, X2를 두 번 미분한 각각의 가속도의 차인데 처음부터 위치함수를 차, 빼서 뺀 함수를 두 번 미분한 그리고 위치함수의 차가 0이 되는 T값을 마지막에 가속도 함수에 집어넣으면 되는 풀이법이 두 가지인데 각각의 위치함수를 관찰할 수도 있지만 개수 또는 묻는 것 그 두 가지 힌트로 판단해보면 두 함수의 차라는 새로운 위치함수를 만들어서 두 번 미분해 이게 출제의도 같죠? 관계를 따질 때 두 함수의 차를 이용한다라는 것 12번은 AN은 등차수열이야 등차수열은 내가 아는 수열이야 준비된 개념을 사용하는 거야 그런데 BN은 그 AN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수열이야 BN은 무슨 수열일까? 궁금해? 네가 준비한 등차 등비 외의 어떤 문제 속에서 정의된 새로운 수열이야? 여러 가지 수열 중에 하나야? 등차 등비가 아니야? 그러면 수열을 발생시켜봐 발생시켜보면 B1, B3, B5 홀수끼리 등차수열 B2, B4, B6 홀수끼리 등차수열 짝수끼리 등차수열이라는 걸 발견하게 돼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 B3 플러스 B7 등차 중앙인 B5가 0이다 라는 BN도 홀수끼리 모으면 등차수열이야 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B5가 0이야 라는 걸 알아보는 것까지 연결을 했으면 출제의도에 딱 맞게 풀었다고 볼 수 있겠죠 등차 등비면 알고 있는 개념을 사용해 등차 등비가 아니면 수열을 발생시켜 발생시켰더니 주기별로 등차가 또 나오더라 그렇다면 또 등차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B5는 0이야 라는 조건을 받아 이 말이겠죠 그러면 쉽게 계산할 수 있고 13번은 두 함수를 이렇게 보면 두 함수가 좌우대칭으로 그려지고 넓이는 그려서 봐 라고 했는데 음의 영역이 양의 영역에 A의 반이야 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넓이의 활용 정적분을 넓이로 활용시키는 것이 사실 정적분의 시작이거든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실제 넓이를 계산해봐가 아니라 넓이와 정적분 관계에 대해서 묻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6평 13번과 마찬가지로 0에서 K까지 주어진 오른쪽 함수를 정적분 하면 0이 되라는 걸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6평 14번과 똑같은 문제예요 거기서도 6평 13번도 마찬가지 보조선들이 막 들어가고 이럴 일이 전혀 없는데 보조선을 작도했다 그러면 하지 않아도 되는 헛짓을 한 거야 개념적으로 정적분과 넓이의 관계를 잘 쓰지 못한 거야 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그냥 0에서 K까지 정적분 하면 0이야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가 그게 출제된 거예요 그래서 넓이에 활용이 되는 그 과정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야 그 개념을 쓸 수 있어야 식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 자 13번까지 쭉 왔을 거고 14번도 이게 출제 의도가 매우 중요한 지수 함수의 고유성이었어 지수 함수의 고유성 지수 함수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었지? 그걸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힌트만 살짝 보여주면 AB 기울기가 3이야 여기가 1대 3 그런데 AN, BN의 길이가 루트 10N이야 그럼 1대 3대 루트 10이니까 여기가 N이고 여기가 3N이었겠네 이게 지수 함수 위의 점인데 이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더 큰 XN이 바로 이거라 지수 함수의 Y좌표 얘를 XN이라고 놓는다 라는 것까지가 매우 심플하게 흐르는 원스텝 그렇다면 늘 지수 함수에서 정말 귀에 딱지가 않게 하던 건 X가 N만큼 증가할 때 Y는 2의 N제곱배가 돼 다시 X가 N만큼 줄어들 때 Y는 이 Y좌표가 얼마? 2의 N제곱 분의 1배가 돼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 2의 N제곱을 곱하는 거고 위에서 밑으로 내리면 2의 N제곱을 나누는 거고 그런데 이 둘의 차이가 얼마다? 3N이야 라는 걸 이용하면 XN을 바로 구할 수 있죠 N에 1, 2, 3 집어넣어서 지수 함수 위에서 선분을 관찰하면서 갈 수도 있지만 X1, X2, X3 세 개 물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XN에 대한 일반항을 계산할 수 있다 일반항을 끌어내야지라는 생각이 들게끔 박스 안에 조건 너무 예쁘게 1대 3대 루트 10인 N 루트 10을 줬다라는 거 아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죠 지수 로그 함수의 고유성 지수 함수 정의역이 등차로 증가하면 지역이 등비로 증가한다 이 고유성 반대로 로그 함수는 정의역이 등비로 증가하면 지역이 등차로 증가한다 이 관계를 굉장히 지금 교과 과정에서 고난도로 출제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한번 출제가 된 지수 함수의 고유성 그 느낌을 그대로 갖고 식을 바로 만들 수 있느냐 라는 게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느냐를 결정했겠죠 자 그 다음 15번은 음 쉬웠을 거야 그죠 미분하고 XFX XGX에서 X 나누고 FX 더하기 GX가 나왔는데 F를 또 이렇게 치환해라 바꿔라라고 하니까 XG'X로 바꾸고 그리고 다시 또 적분 부분적분 미분에서 미분 그대로 그대로 미분이라는 곧미분의 결과식이 보일 거고 그래서 그걸 적분하고 적분상수 C는 GX가 다항함수라 찾을 필요가 없고 이렇게 쭉 흘러갈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다 중요하지만 14 전부 전문항 해설을 해놨기 때문에 반드시 해설 강의를 봤으면 좋겠어 이 문제에서 선생님이 조금 다른 얘기를 해놨거든요 사실은 이러려고 했던 거 아닌가 라는 어떤 말을 좀 해놨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14번도 너무 중요해서 해설 강의를 봐야 되겠지만 이 문제가 15번 치고는 이 문제 안에서 다항함수라는 조건을 줘버린 이상 너무 쉬운 문제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통과 16 진수의 범위를 전체 바운더리로 잡아라 17 부정적분 계산에서 초기값 적분상수 C 찾고 18번은 시그마는 프로에 쳐보면 잘 보인다 그랬어 얘를 쫙 프로에 치면 10개의 항 얘는 9개의 항 그런데 AK 앞에 붙어 있는 같은 AE 앞에 있는 개수가 하나씩 다 작게 나와서 싹 빼버리면 바로 원하는 값이 나오는 시그마는 싹 프로에 칠 때 훨씬 잘 보인다 오케이 그래서 통과 19번은 극대극소 너무 당연한 문제 통과 20번은 20번을 보면서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기서 총평스러운 이야기를 하나 붙여보면 이 20번에 주어진 이 의도가 지금 13번 20번 다 6평과 동일한 출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야 사실은 15번도 6평에 있던 주제예요 미적분의 기본 정리상 물론 6평이 훨씬 어려웠지 이 세 문제 모두 6평이 더 까다롭게 출제가 됐어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게 하냐면 20번까지 관찰을 하다 보면 같은 자리에 같은 개념을 출제했다 단 같은 개념을 출제했으나 6평에서는 상당히 고난도로 출제를 했고 9평에서는 알맹이는 똑같은데 낮은 난도, 중난도 정도, 중난도 정도 그 이하로 출제를 했다 뭘 한 것 같으냐면 6평이 너무 어려웠고 그래서 고난도 문항들에 아직 이 수험생들이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정답률이 다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 같은 출제 의도를 유지하되 왜냐하면 출제해야 되는 중요한 개념은 일관되니까 그 개념을 유지하되 난이도를 낮춰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능은 분명 이 사이 어디쯤 난이도로 출제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난이도를 테스팅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보여져요 20번도 마찬가지야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하나의 상소함수를 그려놓고 점대칭 점이 걸리는 자리를 기준으로 위아래 1씩, 루트 2씩 왔다 갔다 해라고 그리면 이 문제는 너무 쉽게 풀린단 말이죠 근데 6평도 마찬가지였어 움직일 때 점대칭 점을 어디다가 걸 거냐를 기준으로 움직여가면서 위아래 최대 최소를 바꿔가면서 관찰하면 굉장히 쉽게 순서상 하나도 빠짐없이 구해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9평을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은 같은 주제의 6평 문항을 같이 분석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난이도를 테스팅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9평 난이도에 맞춰서 그 문제만 피상적으로 분석하는 건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판단해야 돼 같은 출제의 도를 가지고 있는 문제지만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 초고난도 문항이 될 수도 있어 난이도는 충분히 평가원에서 우리를 가지고 돌 수 있다 난이도는 이분들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 난이도를 테스팅할 뿐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고난도 문항까지 나온다면 어디까지 방어해야 되는지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21번 공통의 약간 낯선 문항이었다면 21번이 되겠죠 이런 문제는 봤을 때 일단 정확하게 식을 읽어야 되고 이게 내가 알던 식하고 유사히 보인다고 해서 여기 림이 붙이면 미분계수가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상상하면 안 돼 k,fk랑 k 플러스 2,f의 k 플러스 2라는 딱 이만큼 떨어져 있는 두 점이야 절대 붙지 않는다고요 이만큼 떨어져 있는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정수 k에 대해서만은 직선보다 크나 같고 이차함수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때 우리 눈에 뭐부터 들어와? 그 직선과 이차함수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길래 직선보다는 위쪽에 있고 이차함수보다는 밑에 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 직선과 이차함수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차함수랑 직선의 관계를 파악하면 둘이 딱 두 점에서 만나는데 하필 딱 그 두 점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이라는 정수야 그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좌우 대소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왼쪽 값과 오른쪽 값이 같아 버리면 가운데 있는 값도 같을 수밖에 없잖아 여기서는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 새로운 문제, 신류형의 느낌의 문제를 만났을 때는 별거 없어 그래서 그 안에 주어진 정보를 전부 이용하는 거죠 1차보다는 크거나 같고 아니면 1차가 늘 밑에 있나? 반전할 수도 있지 않나? 어 근데 딱 정수와 정수 사이에선 반전을 하는데 정수에서는 전부 2차가 1차보다 크거나 같다 반전되는 양쪽 끝에서 딱 같은 값이어야 돼 가운데 있는 값이 그 말이죠 부등식이 출제됐다고 볼 수도 있고 1차와 2차의 관계가 출제됐다고 볼 수도 있고 사실은 미분계수가 아닌 평균 변화율 그대로가 출제된 거야 라는 가운데 있는 평균 변화율을 읽어낸다 읽어낼 수 있느냐 정확하게 그것이 출제됐다고 볼 수도 있죠 자 이게 21번이었고 22번은 그리고로 주어지지 않고 또는으로 주어졌다는 거 am 플러스 1이 이 관계식을 쫓아가 an이 양일 때는 또는 an이 음일 때는 아래쪽 관계식을 쫓아가 이렇게 주어질 때는 그리고라는 논리를 사용하지 위에 있는 시 그리고 an이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아래에 있는 시 정말 많이 설명했던 그런데 함수도 그렇게 분리된 함수로 주어지면 x가 0보다 클 때는 이걸 쫓아가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얘를 쫓아가 그 관계에는 분리된 함수로 받았을 때는 그리고라는 end라는 논리가 들어가 있죠 교집합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am 플러스 1이 너이거나 너다라는 건 두 케이스 다 따라가 봐야 돼 마치 함수 fx에 대해서 저렇게 방정식으로 주어지면 2x이거나 x제곱이야 이렇게 받으면 2x, x제곱 전체적으로 그려놓고 조건에 합당한 함수값을 내가 고르면서 따라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 수열도 또는으로 만들어진 이 관계식 때문에 케이스를 다 따라가 보는 거죠 가면서 모순이 되면 제거하고 마지막에 a5가 0이 되는 상황이 몇 개 안 나오긴 하지만 펼쳐야 된다 쭉 마치 x에 대한 f를 두 개 다 그려놓고 골라가듯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따라가면서 케이스를 펼쳐야 된다 이거야 이게 아마 굉장히 유사하게 이런 식으로 수열도 또 f처럼 또는 이라는 논리로 좋아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게 컨택트인지 어딘지 한 문제 유사하게 아마 넣어놨던 것 같아요 그걸 푸신 분들은 매우 익숙했을 것 같고 뭐 그 안 익숙해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충분히 풀만하다 라는 것 자 이 확통은 일단 지나가고 미적에 대해서 한번 잔소리를 간단히 해볼게요 23번 통과, 24번 통과, 25번 등비수율은 공비가 키야라는 것 그리고 이런 기하적으로 우리가 공식을 가지고 딱 계산할 수 있는 입체도형이 아닌 이상하게 생긴 모든 입체도형은 정적분을 이용해서 부피를 계산할 수 있다 정적분이 시작된 이유잖아 곡선으로 이루어진 부분의 넓이 그게 수2에서 13번 자리에 출제됐다면 곡면으로 이루어진 부분의 부피 요게 미적에서 이 자리에 출제가 된 거죠 그리고 27번은 합성함수 미분법이 출제가 됐어요 너무 쉽게 그래서 미분에서 원하는 x값 집어넣으면 그냥 답이 나오는 문제 28번이 별표 28번은 gx가 주어져 있는데 역함수가 있다잖아 이럴 때 조건에서 역함수 g 역함수 x가 존재할 때라고 주면 이건 조건이야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내가 찾고 가야 되는데 역함수를 갖는다라고 전제하고 있으니까 역함수를 갖는다라고 받아들이고 g 역함수의 정적분이 다음과 같다라는 표현에서 g 함수와 g 역함수를 하나의 좌표평면에서 각각의 정적분을 볼 거야 라고 맘을 먹었으면 여기서 초기값 g0은 0이다 라는 걸 체크하게 되고 g1은 1이다 라는 걸 체크하게 되죠 x자리에 0을 넣었을 때 이게 x라는 인수를 갖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sinπx는 마치 x가 0이면 사라지는 x라는 인수와 다를 바가 없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점을 찍고 그리고 원스텝이 이 문제는 사실 전부인 것 같은데 y는 x가 있을 때 0,0,1,1을 지나는 gx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면 xy축 기준으로 얘를 gx라고 한다면 축을 반대로 놓으면 이 함수가 그대로 거꾸로 읽으면 이게 g 역함수 x가 되겠죠 그래서 g 역함수 x의 정적분이 요 값인데 이걸 지금 요렇게 줬고 그거랑 gx에 대한 정적분 0에서 1까지 를 더하면 사각형 넓이 1이야 라는 걸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식과 요게 사실은 누구냐면 주어진 gx로 표현된 거니까 gx 플러스 x고 이것과 그리고 더하기 0에서 1까지 gx dx를 해주면 이게 바로 1이야 요 식을 이용하는 것 그러면 x에 대한 4분의 1 넘겨서 정리해서 그래서 요것도 gx 플러스 x니까 x에 대한 정적분만 사라지게 하면 저 식 주어진 gx의 0에서 1까지의 정적분은 12분의 7이야 라는 걸 얻게 돼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야 그 다음엔 치안적분 부분적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마무리에 확대 또는 축소를 살짝 써주면 더 좋고 역함수의 정적분 정말 많이 출제가 됐는데 역대 수능에 거의 안 나온 적이 없는데 작년 수능 28번이 사실은 약간 역함수의 정적분 비슷한 느낌 들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확대 또는 축소로 마무리되는 비슷한 문제인데 훨씬 쉬웠어요 이 조건을 사용할 수 있었는가 원스텝에서 끌어낼 수 있었는가 이게 출제 의도였겠죠 29번은 급수라고 하는 이 식 요 표현 이 정의를 얼마나 충실히 잘 갖고 있는가 정말 기본적인 자세 정말 쉽죠 급수가 시그마가 붙어서 만들어진 기호고 저 급수는 아래 끝 상수 윗 끝 무한대로 표현된 급수는 계산불능한 급수라 그랬어 시그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 가능하게 만들어 주려면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n까지로 표현을 해주고 그리고 뒤에 있는 식을 부분 분수로 쪼개주고 그리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를 k에 1, k에 2, k에 3, k에 4 넣으면서 쭉 늘어 쓰고 그럼 그때 n 플러스 1분의 1에서 오른쪽 첫 항이 시작하니까 n 플러스 2분의 1에서 시작하죠 그러면 요 항을 쭉 쓸 이걸 쭉 세트로 썼을 때 어디서부터 사라지느냐 왼쪽 위에 남는 것과 오른쪽 밑에 남는 것 중에 얘는 분모의 n에 대한 식을 갖고 있으니까 limit 분배하면 0이 될 거고 얘들만 남을 텐데 이게 1에서 n 플러스 1분의 1까지야 라는 m계의 합이야 라는 걸 알아내면 끝나는 문제인 거죠 이 과정에서 평소에 이렇게까지 약간 헷갈리는 식으로 주어지지 않은 급수도 언제나 충실하게 limit, 시그마를 쪼개서 시그마 배열하고 limit을 분배해서 수렴하는 값들 중 0으로 가는 아래쪽 밑에 있는 것들은 사라지고 이렇게 푸신 분들은 너무 당연하게 그걸 그대로 지키는 습관을 갖고 있는 분들은 헷갈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냥 급수 보고 머릿속으로 탁탁 암산을 했던 분들은 이식을 보지 않고는 좀 헷갈렸을 거고 늘 보던 사람이 이식을 봤을 때는 아 이래서 n 플러스 1분의 1까지는 남고 그게 sm이네 라고 바로 나왔어요 왜 29번이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출제 의도가 급수의 정의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30번 30번은 이 문제를 얼마나 쉽게 푸느냐에 대한 관건은 바로 라지 f와 스몰 f의 절대 부등식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라지 f의 도함수가 스몰 f니까 이렇게 같으면서 동시에 부정적분이라는 거죠 라지 f가 라지 f와 스몰 f가 각각 초월함수이고 각각의 곡선들이기 때문에 두 곡선을 움직여가면서 비교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가장 빠르고 쉽게 그래도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두함수의 차지 이건 두함수의 차야 두함수의 차라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고 즉 라지 fx 마이너스 스몰 fx를 새로운 hx로 만들고 그리고 h'을 관찰해야지 당연히 그래프를 관찰해라고 하니까 h'이라는 도함수로 관찰하고 h'이라는 도함수로부터 hx를 그렸을 때 최소가 될 수 있는 후보들이 나오겠지 점근선도 있고 꼭지점도 있고 극소점도 있고 꼭지점이 뭐야 극소점도 있고 두 값 중에 누가 최소인지를 비교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된다라는 거죠 문제 전체 흐르는 논리는 아주 심플해요 중간중간 제대로 정신 차리고 계산만 잘 해주면 돼 이건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 모두로 설명한 건 아니지만 두함수의 차로 해설을 했지만 그 중 하나 곡선을 비교하면 헷갈리긴 하지만 이런 걸 의미한다까지 설명을 해놨으니 반드시 전문화 해설을 확인해 보시고 됐죠? 두함수의 차라는 새로운 함수에 대한 위치 결정 논리는 아주 심플하다 됐나요? 여기까지 일단 미적까지 해서 30문항에 대한 수능의 차를 찾아봤고 오늘은 정말 6평보다는 되게 가볍게 했어요 이유는 뭐라고요? 9평 2 수능 이런 강의를 왜 만들어서 급히 여러분들에게 주냐면 매년 6구 수능은 난이도는 독립적일지라도 출제의도 이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선별한 출제의도 그 개념 그리고 접근법 등등은 그대로 유지가 됐었다 정말 수능 미리 보기야 난이도 생각하지마 6평과 9평 어느 정도에 나올 거야 그런데 우리가 처음 보는 출제의도는 없었어 그래서 한문항 한문항 제대로 분석하고 중요한 건 뭘 해주고 싶었던 거냐면 9평 전 캐스트에서 이야기했듯이 각 문항을 내가 틀렸다면 혹은 풀었어도 확신이 좀 부족하게 풀었다면 어떤 개념의 문제가 있는지 어떤 기출들을 이용해서 연습할 수 있는지 이것이 발전해서 어떤 N제까지 나올 수 있는지를 레퍼런스를 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이 9평을 탈탈 털어주기 위해서 만드는 강이야 그래서 이 강이 일주일 만에 완강이 될 이 강의를 통해서 더 심도 있게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전문항 해설을 통해서 각각의 문항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이 문제에 들어있는 찐 출제의도가 무엇인지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이런 문제 마저도 선생님은 개념적으로 이렇게 푸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이 강의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 전문항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방을 했다면 진단을 했다면 그에 대한 처방을 정확히 받으시고 그 부분을 반드시 채워서 수능엔 날아오르도록 우리 수강생들 정말 이번 9평도 꽤 많이들 물론 못 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꽤 많이들 잘 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수능날 최고점을 찍는 주인공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피곤한 총평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